볼일보는 화장실을 짓는데 우리 피같은 세금 7억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대추화장실입니다. 어떻게 지었길래 7억이나 들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화장실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시 군의군 어설렁 대추정원입니다. 이름이 참 거시기하죠? 어설렁 별로 어감이 좋지도 않은데 대추도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추공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7억을 들여서 지었다니까 여기 국도 48호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차를 세우고 일부러 화장실 구경을 해본다고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대추화장실은 빨갛게 색칠을 해가지고 멀리서도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군의군이 2017년에 우리 세금 7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대추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어떻게 또 지어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에는 남자 화장실이 있고 가운데는 또 계단이 있네요. 왼쪽에는 또 여자 화장실입니다. 남녀 화장실 사이 공간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일반인들은 가지 못하게 아예 문을 잠궈놨습니다. 남자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일반 화장실하고 똑같아요. 일반 우리 공원에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손말리는 온풍기도 있고 지금 벽에는 전부 다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다 해놨습니다. 세면대도 보니까 뭐 일반 공원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7억이나 들였다길래 저는 세면대 같은데 이렇게 검칠이라도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세면대입니다. 요즘 한겨울이죠. 촬영갔던 날도 상당히 날씨가 추웠는데 온수를 틀어보니까 온수가 안나옵니다. 아니 7억이나 들였는데 이거 따뜻한 물도 안나오고 아이고 엉망이네요. 그렇지만 천정에 또 히터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따뜻하고 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벽에는 대추 사진을 큰걸 걸어놨는데 대추가 여기 군의군만 나오는게 아니죠. 제가 알기로도 밀양에도 대추가 많이 나오고 경산에도 대추가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병기가 두칸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한칸은 또 청소도감이네요. 이거는 아예 사용을 못하죠. 두칸밖에 없는데 한칸은 청소도감.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거는 한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서양식 양병기 이래가지고 이 한칸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보는 화장실은 또 뭔가 특별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도 뭐 별거 없습니다. 비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요즘 뭐 비대야 공원 화장실 가도 설치가 되어있죠. 7억이나 들였는데 양병기에 검치도 안해놓고 저기 중국이나 중동에 보면 왕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황금 화장실을 쓰죠. 양병기 두개 중에서 한칸만 겨우 쓸 수 있고 화장실도 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소변기 두개 세면대 두개 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화장실 건물은 제법 바깥에서 보니까 커 보이던데 실제로는 들어와 보니까 화장실 공간은 아주 작습니다. 7억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작은 대추모양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두칸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하고 따로 또 분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장애인 화장실이 두칸이 설치가 되어있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7억이 들었다는데 7억이면 지방에 있는 서른병태 아파트 두채를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 두채 가격으로 지어놓은 이 화장실 보니까 일반 공원 화장실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여기도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애기들 앉혀두는 접이식 의자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강에 끼워서 요강단지에 응가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고향에서는 복에 끼워서 요강단지 깬다 이렇게 말하는데 딱 그 짝입니다. 이 대추공원 짓는데 무려 우리 세금이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고 화장실이고 짓기만 하면 끝이 아니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민간 관리비만 연간 5천만원 가까이가 들어간답니다. 대추 화장실 위에 보니까 저렇게 창문이 있죠. 아마 2층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들어갈 때 계단 거기 못 올라가게 막아놓은 데가 아마 저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 같습니다. 공원 화장실 짓는데 7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이하게 비싸게 이렇게 지어야 떡고물이 또 많이 떨어지겠죠? 왼쪽에 있는 이 대추는 출입구도 아예 없고 아마 저기 화장실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비밀의 방? 무슨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비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의구는 인구가 2만 3천명밖에 안되고 재정자립도도 6%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2억이나 들여가지고 관광안내석을 세워놨는데 지금 금이 가고 녹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의정부도 이상한 화장실을 또 지어놨습니다. 발광화장실 밤되면 야광처럼 빛이 난답니다. 이거 짓는다고 또 우리 세금 6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사이즈를 작게 묻어가지고 악취가 진동을 한답니다. 우리 세금 가지고 허찌거리 발광하는 지자체들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추공원에는 대추화장실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 옆에 바로 보면은 대추나무 과수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그런 컨셉으로 이 공원을 지은 것 같습니다. 또 황당한게 하나 눈에 보이네요. 지금 잔디 위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어놨는데 여름이 되면은 대추가 이파리가 막 나오면 그늘이 지겠죠. 그래서 잔디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삼계탕 먹으러 가면 말린 대추 하나 넣어주죠. 그거 독소흡수회라고 넣어준건데 꼭 그걸 또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먹는거 아닙니다. 우리 세금 막 지원해봐야 이 시골 지자체들 돈 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이렇게 허투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투로 tr장을 한 마디 띵 자세퍼vern